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여자친구를 보복살해한 30대 김 모 씨가 피해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김 씨는 어제 새벽 5시 반쯤 전 여자친구 A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오전 6시 10분쯤 A 씨보다 먼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. 이후 자주 가던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3-400m 떨어진 A 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습니다. 그리고 차량 뒤에 숨어서 A 씨를 기다렸다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. 당시 시민 2명이 현장을 목격했는데 김 씨는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데려간다면서 임산부냐는 질문에는 임신한 게 맞다 112 신고하지 마라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1일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인근 PC방에서 지냈으며 잠이 부족해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감사합니다.